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일요일 오전 9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승만 일을 끝냈잖아요 이승만 일을 끝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시피 프란체스카 토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카 토너를 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명문감상이라는 걸 또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명문감상 본격적으로 녹화를 하기 전에 좀 이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캡이죠 그런데 이 봄과 여름에는 햇살이 아주 강합니다 햇살이 강할 때 드론을 이렇게 날리고 하늘을 보면 상당히 눈이 부십니다 그리고 나같이 안경 쓴 사람은 말이죠 봄 여름에 햇살이 안경에 난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안경 렌즈에 빛이 난반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니까 그것도 또 인상이 안 좋아 야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뭐가 적당한 게 없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선캡 그런데 이 선캡을 생각하기 전에 이 머리 전체를 뒤덮는 모자를 한번 써봤어요 아니 그런데 여름에는 봄 가을 이런 때는 별거 없는데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아주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요 이 머리 전체를 뒤덮는 모자를 쓰면 이 정수리가 너무 뜨거워 정수리가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이 모자를 정수기를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써봤어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생각해낸 게 이 선캡이야 선캡은 이 정수리를 가리지 않거든 이 정수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수리가 뻥 뚫린 거죠 그런데 이 선캡을 쓴 때 내가 여러분들 유튜브 녹화할 때 칼라 점퍼를 입고 나오잖아요 초록색 레드 핑크 지금 같은 화이트 이렇게 자꾸 색깔별로 갈아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선캡이 그린이 있고 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선캡을 더 많이 구입하려고 그래요 값도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색깔별로 점퍼 색깔에 맞게 선캡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이트 점퍼를 입었을 때는 화이트 색깔의 선캡 그린 점퍼를 입었을 때는 이 그린 점퍼의 아니 그린 칼라의 선캡 이렇게 점퍼 색깔에 맞춰서 선캡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선캡도 각가지 색으로 여러 개를 장만해 가지고 점퍼 색깔과 일치를 시킨다 이런 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점퍼 색깔과 선캡 색깔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마인드 콘트롤이라는 얘기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인드 콘트롤이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한때는 마인드 콘트롤이라는 게 상당히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넣는다는 겁니다 나는 젊어 나는 젊어 자꾸 이렇게 눈만 뜨면 나는 젊다 나는 활력이 넘친다 이렇게 자꾸 이 주문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 육회나 정신으로 활력이 이어지는 경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스스로 나는 젊다 나는 젊다 활력이 넘친다 스스로 주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인드 콘트롤이거든요 그래서 빨간 점퍼를 입었을 때는 빨간 선캡을 쓰고 이렇게 그린 점퍼를 입었을 때는 그린 색깔의 선캡을 쓰고 아주 점퍼 색깔에 맞춰서 선캡을 색깔을 통일시킨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젊은 행동입니까 그러던 얘기고 그래서 내가 명문감상이라는 그런 메뉴를 만들었는데 주역에서도 말이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주역이라고 하면 해설이 붙은 것이 주역이라고 하고 해설이 붙지 않은 것은 역경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해설 부분이 뭐냐면 12기라고 합니다 날개의 입자를 쓰거든요 한문으로 10개의 날개가 붙었다 10개의 해설이 붙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10개의 해설 중에서도 이 개사전이 상당히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돌 교수님의 주역계사전이라는 걸 책을 구입해 가지고 읽었는데 이 개사전을 첫 때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죠 하늘은 스카이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거죠 그런데 하늘을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하늘을 보고 스카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김빠진 맥주가 되고 많은 거죠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닌 겁니다 하늘에는 무수한 생각과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뭐 이념이랄까 했던 생각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무슨 죄를 지을 때 그러잖아요 야 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럴 때 너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럴 때 하늘이라는 것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스카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때 하늘이라는 것은 심판자의 하늘 윤리도덕을 주관하는 하늘 그렇단 말이죠 단순히 하늘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니고 윤리도덕의 도덕의 심판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민족인 우리 그 단군 민족은 말이죠 물론 그 기독교에도 서양 기독교도 우리가 서양 기독교도 그러잖아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어쩌고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가리키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오로지 하나 오로지 전지전능한 오로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어쩌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늘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단군 민족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늘을 그렇게 숭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께둔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그 부도덕한 엄청난 일을 저질러면 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이 징보를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 그런 때 하늘 그 다음에 뭐 옥황상제 뭐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이 단군 민족에게도 그래서 하늘은 모든 인간사를 심판하는 존재 모든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늘의 존재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한자에다가 울 그래서 한울림 이렇게도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 단군 민족은 서양의 기독교 개념이 들어오기 전서부터 하늘이라는 걸 많이 인용을 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래서 괴사전을 들춰보면 어쩌면 이게 참 평범하디 평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게 참 얼마나 평범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말이지만 여기 이것을 참 철학적으로 풀어나가 보면 상당한 깊은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월 김용욱 교수님의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런 의미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걸 잠깐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일리가 없는 논의는 아니지만 괴사의 근본 취지를 생각할 때 그런 불의집작 잠깐만요 글자를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으면 여러분들 불편하잖아요 보기에 너무 큽니다 그래서 텍스트 크기를 아주 일리가 없는 논의는 아니지만 괴사의 근본 취지를 생각할 때 그런 불의집작은 괴사라는 웅혼한 철리를 너무 세세하게 만든다 괴사라는 점서라는 여그의 본래적 모습을 뛰어넘어 장엄하고도 심오한 우주론을 구축한 작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만약 괴사가 안 쓰여졌다면 유학은 철학으로서 발전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주역이란 게 뭡니까 돌 김용욱 교수가 머리를 삭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돌 김용욱 교수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야 저 이승렬이가 불교를 믿는구만 그러니까 이제 돌 김용욱 교수를 스님으로 오유를 한 거야 머리 삭발해가지고 그런데 스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사람들은 말이죠 특별히 대학이나 대학원 가서 이런 동양철학 이런 것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주역이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이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학교에서 주역이나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치질 않아요 지금의 학교 과정이라는 것은 서양 학문 위주로 교과목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만을 주로 가르치는 것이지 이런 동양의 사상 이런 것을 가르치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는 주역이라든지 이런 동양 사상을 전혀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서당에 나가서 서당 교육을 받다 보면 이런 동양 사상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서당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요즘에 서당 교육을 안 받잖아요 요즘에 다 학교에 나가서 학교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께두는 내가 얘기했지만 이 학교에서는 이런 동양의 사상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치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니라 대학을 나와도 이런 동양 사상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도울 교수님처럼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가서 진짜 유학이라든가 동양 철학 같은 걸 전공을 해야 그래야 동양 사상을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다 동양 사상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동양 사상이나 동양 철학 이런 걸 전공을 해야 이런 걸 접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동양 사람이긴 하지만 현대에 와가지고는 사실 동양과는 멀어졌어요 그렇다는 걸 말씀해 우리가 동양 사람이지만 동양과는 멀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사라는 응원한 천리를 넘어 세세하게 만든다 개사는 점사라는 여기 본래적 모습을 뛰어넘어 장엄하고도 심오한 우주를 구축한 작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만약 개사가 안 쓰여졌더라면 유학은 철학으로서 발전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께도 내가 얘기하다가 잠깐 다른 곳으로 빗나가지만 도월 김용호 교수가 삭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불교 사상을 가르친다 불교를 전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돌경 김용호 교수가 온라인에서 강의 냈던 그런 주역 강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역경이라는 게 뭡니까 역경이라는 거는 불교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칠판에 다 이렇게 삭발하고 나와서 이렇게 한문을 쓰니까 야 그런 걸 이승열이가 들여다보니까 야 이승열이가 불교신자라구나 천만에 돌 김용호 교수가 이렇게 칠판에 다 한문을 쓰고 강의를 한 것은 그게 바로 이 주역이라는 게 유교 경전이에요 불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나왔잖아요 만약 주역의 주역의 계사가 안 쓰여졌다면 유학은 철학으로서 발전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주역의 계사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철학적인 생각 철학적인 이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철학적인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사전이 참 뜻 깊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사전이 없었더라면 유학은 철학으로서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김용호 교수가 그러니까 이 주역에서 계사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얘기가 또 계속 나옵니다 계사는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론적 핵심이며 인식론적 핵심이며 도덕형의 상악의 준거이다 계사가 없었더라면 송유들이 신유학 운동이라는 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송선화의 주축은 모두 계사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주렴계의 태극 도설로부터 장행거의 정몽 정의천의 역정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신유학의 핵심적 저작이 계사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신유학의 출발 개념인 태극이라는 말 자체가 상계의 11장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유학에 보면 유교에 보면 이 태극 우리나라 국기에도 이 태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기의 그 태극이 이게 그 동양사상이 담긴 겁니다 이 주역의 동양사상이 담긴 걸 인용으로 해서 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동양사상의 핵심이 되는 것이 태극 이런 거라는 건데 여러분들 내가 얘기를 하다가 만약 돌 김용욱 교수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하는 유튜브를 보지도 않겠지만 혹시 본다고 하면 또 돌 김용욱 교수가 픽 웃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잘못된 얘기를 내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돌 김용욱 교수님같이 그렇게 학문이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다가도 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유학의 그런 철학적 개념이 이런 태극 개념 그다음에 주역의 개사전이라는 데서 파생되는 이런 정신이 신유학의 새로운 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되겠다고 나는 스스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따라서 개사 하나를 바라보는 눈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렛의 전체 저작을 바라보는 눈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더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주역에 나오는 개사전에 담긴 철학적 생각들은 서양의 철학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렛의 그런 것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명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돌 김용욱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면 돌 김용욱 교수는 서양 철학에도 상당히 능통해 있고 동양 철학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동양 철학을 전공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 돌 김용욱 교수의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서양 철학보다도 이 동양 철학이 더 서양 철학보다 우위에 있음을 더 사고적으로 훌륭함을 계속 이렇게 강조합니다 괴사 한편의 논의가 헬라스 문명 헤브라이즈 문명 전체의 논의를 포섭할 수 있는 광막한 체계를 지나고 있다고 말해도 결국 과언이 아닐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취를 너무도 폄하해 왔다 그래서 이 주역에 나오는 이 괴사 한편을 읽어보면 헬라스 문명 서양의 헤브라이즈 문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광막한 정신체계를 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괴사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돌 김용욱 교수는 이 주역의 괴사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돌 김용욱 교수님은 항상 서양 철학보다도 동양 철학을 이렇게 서양 철학에 비유해서 동양 철학의 우수한 점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동양의 정신 동양의 사상 동양의 철학이 서양의 헬레니즘 문명 헤브라이즈 문명 이런 것보다도 더 월등한 넓은 광막한 포용력 있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철학적으로 앞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취를 너무도 폄하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우리 자신을 너무 폄하해 그동안 왔다 이런 얘기죠 내가 언젠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서양 추종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요 어렸을 때에서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동양이라는 세관에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강원도 시골에서 중학교 과정에 고등국민학교를 다니고서는 다닐 때가 아니죠 다니고서는 그만두고서는 농사일을 도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네덜란드 여학생과 펜파를 주고받았다 그게 뭐냐면 그때 말이죠 사춘기 때니까 지금은 내가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이다 그게 뭐냐 펜이스가 발기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모습은 남자의 모습이 돼 진정한 남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우리 속 때문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새벽 펜이스가 발기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돈도 꿔주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속담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 새벽 펜이스가 발기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돈도 꿔주지 말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꿔주지 말라 돈도 꿔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미래가 없는 인간이라고 해요 미래가 미래가 있어야 돈을 꿔주지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별명이 여러분들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기자들 앞에 놓고 기자들을 여러 사람들 기자들을 마다 놓고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박헌영이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셔 두세 명만 손을 들고 정하더라 다 모른다는 얘기지 공부께나 했다는 기자들도 아무것도 아닌 박헌영이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그게 어떤 지식도 아니고 상식이거든 박헌영이를 안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걸 갖다 지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도 모르는데 정말 이 돌 김용욱 교수가 얘기하는 건 이건 지식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이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철학적인 지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요 미치나 될까 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 박헌영이도 모른다는 사람이 이거 뭐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뭐 이해나 하겠습니까 아니 저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 듣는 겁니다 이런 나의 용감한 언어의 기축을 이루는 대명전은 맨 처음에 나오는 한자로의 센텐스이다 그러니까 괴사전 천머리에 나오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천존지비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야 그게 무슨 뭐 아니 무슨 그게 뭐 특별한 무슨 말이라도 되느냐 아니 당연히 하늘은 높고 땅은 낮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그러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부족한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돌 김용욱 교수는 기사전에 첫 나오는 문장이 우리에게 엄청난 대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나의 용감한 언어의 기축을 이루는 대명전은 맨 처음에 나오는 한줄의 센텐스이다 이 한줄의 문장이 우리에게 거대한 철학적 사상체계를 던져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랬을 때 아니 그까짓 게 뭐가 대수냐 당연히 하늘은 없고 땅은 낮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은 그냥 스카이 땅은 그냥 랜드 이렇게만 보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렇게 하늘은 반드시 스카이 하늘은 그냥 색깔 땅은 그냥 랜드 이렇게만 보는 사람은 아니 그까짓 뭐 별거 그게 뭐 대수농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키도 얘기했잖아요 너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냐 이렇게 하늘을 의미 깊은 심장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런 문구가 상당한 철학적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그랬잖아요 하늘이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이라는 존재는 모든 도덕의 기준이 되는 존재예요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것이 하늘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라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말인가 이런 반문에 의미 있는 대답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좀 황당하다 그런데 이 문장에 대하여 주희라는 복권성 사람이 한 얘기가 몹시 나의 신금을 울린다 주희 이 주희라는 사람도 참 유명한 사람인데 언젠가 이 주희에 관해서도 내가 인간탐구를 하잖아요 언젠가 이 주희에 관해서도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다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괴사의 언어는 지극히 현장 자연의 모습에서 지극히 은미한 여우의 이치를 본다 하늘을 그냥 스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를 못 느껴 그러나 하늘을 도덕의 심판자 모든 인간의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자 이렇게 하늘을 놓고 볼 때 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하늘을 도덕의 심판자로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런 것을 읽어보면 괴사의 언어는 지극히 현장 자연의 모습에서 지극히 은미한 여우의 이치를 본다 하늘은 없고 땅은 낮다 이 문장에서 아주 현명한 자연의 모습 그런데 지극한 여우의 이치를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에서 너무도 심오한 이법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아이장 유턴은 사고가 떨어진 것을 보고 중력이라는 우주의 대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는가 왜 사과가 거꾸로 허공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일까 남방구의 사람들은 왜 허공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일까 너무도 당연한 것에서 너무도 심오한 이법을 발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에서 아주 깊은 철학적 의미를 철학적 논리를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뉴턴이 사고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뭘 느꼈습니까 만유의 인력을 생각해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딱 정원에 벤치에 앉아있다가 벤치에 앉아있는데 가을 어느 날 늦은 가을 어느 날 딱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사과가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이럴 겁니다 아 사과가 너무 무르익어가지고 꼭지가 물러서 뚝 떨어지는구만 꼭지가 물러서 뚝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지가 꼭지가 물러서 너무 무르익어서 꼭지가 물러서 지 스스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뉴턴은 아 이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게 만유의 인력을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이 뉴턴의 비범함이 있는 거예요 뉴턴의 천재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은 얘기에서 심오한 철학적 논리를 깨닫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존 집이라는 말에서 통상적 편견이 우리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핵심적 이유는 바로 전과 비라는 단어였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해서 핵심적 말이 뭐냐 전과 비라는 것입니다 전 높을 전 낮을 비 존중할 귀중할 존 천할 비 뭐 이런 의미죠 존비는 남전여비와 같은 후대의 말과 연상되어 경멸어로서 우리 편견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존 집이 존비는 전혀 가치론적 언사가 아니다 높다와 낮다는 사실적 명제이지 존귀함과 비천함을 나타내는 언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잘못했는데 존과 비라는 것은 단순히 높고 낮다 이런 것을 얘기할 뿐이지 귀하고 천하되 이런 것을 나타내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존과 비라는 개념을 높고 낮다는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귀하고 천하다 이런 개념으로 주로 생각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의 편견이 우리의 철학적 생각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뒤에 나오는 귀천이라는 말도 역시 사실적 명제이지 가치론적 규정이 아니다 아파트의 10층에 산다고 해서 2층에 사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치평가가 배제된 사실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천존 지비에서 더 중요한 과제 상황 좀비를 사실 명제로 만드는 배경은 좀비를 뺀 천지라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문 감상 이번에는 도월 교수님이 쓴 도월 주역 계사전에 계사전 천머리에 나오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부분을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남이 쓴 글을 전부 리딩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저축되는 얘기고 그는 윤리적으로도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 거다 이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이 책이 너무 두껍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번만 더 이렇게 도월 주역 계사전을 인용을 하고 더 이상 인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월 주역 계사전 오늘은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도월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런 명제를 도월 교수님이 해설한 그런 해설문을 리딩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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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